오늘의 게스트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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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늦었어요 아 죄송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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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미디와 원희입니다 안녕 오늘의 재미는 아 재미는 오늘의 할 컨텐츠는 아 뭔가 반전이 있지만 제가 방금 알리오 올리오랑 스테이크를 제가 직접 만들어보고 왔습니다 진짜요? 요리 배우고 싶다더니 하는 거예요? 아 이게 이 시기가 많은 것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또 저희가 재료를 준비해서 왔어요 설탕 커피 비비기 이거 라이브예요 혹시? 이거 라이브예요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요? 무슨 라이브구나 난 녹화나 했어 너무 무르르드 자연스럽길래 별거 아니고 바로 만들어서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우 야 이 그릇도 귀엽네 왜냐면 제가 조금 더 따뜻한 물을 급이 다르네 떨어뜨렸어요? 땅에 떨어뜨린 건 아니고? 그럼 됐어요 반죽아 이제 이거 커피가 녹을 때까지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쵸?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그쵸? 그냥 하면 된다고? 끝이야? 몰라 이게 왜 거꾸로 가있지? 오우 그거 왜 먹지? 오우 맛있네 알리오 올리오도 만든 사람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달고나 세게 되면 우유에 넣어서 섞어놓는 거예요 아아 됐는데? 초장 초장 불 닫은 거예요 이게? 불 닫은 거고 야 비즈음 좋다 이런 거 어디서 잘하네 저는 평소에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설거지를 해요 아 진짜요? 왜? 오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제가 설거지 진짜 잘하거든요 이게 거기서 나온 노래잖아요 이브나 임드 파리 아 그거 그거 방탄 이거 성공 아닌가? 성공이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?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먹어봐요 이거를 이걸 섞어 마실 거면 왜 이렇게 해서 마시냐고 그냥 넣어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 나도 알리오 알리오 먹어보니까 그냥 시켜먹는 게 낫겠더라고 어휴 손 떨린 거 봐 나 손 떨린다 힘이 요즘 약해져 점점 더 제가 쇠약해져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요즘 전국이한테 반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뭐 다 똑같아 응 안주 씨 안주 씨 햇살도 좋고 바람도 살지한 거 같아요 사실 집에서 되게 심심하시잖아요 다들 지금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좀 재밌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하물며 이 김남준이 알리오 올리오를 만든다니까 집에서 오늘 알리오와 올리오랑 일단 스테이크 추천드립니다 네 그냥 해봤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가겠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하시죠 오케이 민이와 모니입니다 아니 모였습니다 아 민이와